저는 메인트큐입니다. 저는 이번에 저희 나라의 유명한 한국 드라마의 OST를 준비했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고맙습니다. 난 널 힘들게 하고 눈물 웃어게 해도 미안한 마음은 그런 거야 하지만 난 말이야 너의 밖에서 살 수 없어 내게 만난 모든 시간머니 흙은 뿐이야 사랑해요 눈물 모여 너는 사랑이나 안 나 이제 살았다면 난 안 살 수 있어 사랑은 그런가 봐 무슨 말을 해봐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이 하나가 날 욕심이라고 다시 생각해 봐도 너무 쉽게 사라지지 않나요 알잖아 나마다 널 밖에서 살 수 없어 내게 만난 모든 시간머니 흙은 뿐이야 사랑해요 눈물 모여 너 어떤 척이나 안 나 이제 살았다면 난 안 살 수 있어 돌아가도 다시 곁을 수 있을까 너무 힘든 너의 시간을 너무 힘든 너의 시간을 고픽이 내 마음이 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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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얀마 사람이예요 미얀마 사람이예요 두유스픽코리안 되게 잘하네요 그죠?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도에 있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저는 뭐 리를 뭐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캄보디아 학교 온 지 얼마나 됐어요? 저 9개월 됐어요 9개월? 네 9개월 됐답니다 그러면 작년에 작년에 왔고 지금 한국어학당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? 네 있어요 굉장히 다급적으로 이렇게 경일대에서 경일대에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생활해 보니까 어때요? 네 제 생각보다 재미있고 정말 친구들이 주변에 뭐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잘해줘요? 네 근데 저희 미얀마 학생들이 처음에는 3명만 있고 지금은 21명 정도 있어서 지금은 더 재미있게 어? 미얀마? 아까 처음에 3명이었는데 지금은 21명 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한국어학당 지금 학생들 저기 뒤에 와 계시는데 각 다국적에서 많이 오시고 저분들 우리 친하게 다 지내주실거죠? 다가요 어어 외국에 와서 타국에 와서 생활한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타국에 와서 생활한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그런데 참가보로 몇번일거 같아요? 몇번일거 같아요? 몇번일거 같아요? 4번 4번 1등 참가보로 5번 한국어학당 투표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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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진촬영 한거라고요 쉽습니다 우리 시상에 도움을 주신 부회장님하고 1등 수상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